1, 2, 1, 1 이 끄라조 씨! 1, 2, 1, 2, 1 소감, 소다! 잘 부탁드려, 소다에! 무사 두영창이 잘 부탁... 나 부탁받을 거 오신디만 씨! 저 오늘부로 여기 리사무소의 새로운 사무장인 뒤에 박은주라는 소다! 잘 부탁드려, 소다! 아, 사무장으로 와서 마시? 네! 아이고, 반갑시다! 저, 나는 양! 이 동네에서 굉장히 사람이, 몸이 너그럽고 동네 사람들은 술은 나가다 다 줍니다! 아, 기구나! 네! 잘 도, 잘 도 멋지신 분인게! 아이고, 사무장감이 딱 때문에! 현배, 현배 누가 인사하라 딱! 네, 아유, 반갑습니다! 아유, 반갑습니다! 상도형님, 박거리 사는 이현배라고 합니다! 아유, 반갑습니다! 아니, 서울에서 가수라는 하신 뒤 거기서 활동 못해니 지금 제주도 데려온 거! 아, 어쩐지 예술가 느낌이 나시더라! 거만하니! 아무튼 오늘 만나 뵌, 저, 반가운 게만씨! 아유, 반갑시다! 저, 마을 일 잘 부탁허구다, 예! 아유, 저도 잘 부탁드리구다, 예! 예, 예, 예! 아이고, 예! 예, 선배야, 가게! 예, 갑시다, 예! 아이고! 잘 먹겠습니다! 예! 이야, 이것도! 야, 야! 가만있다! 까봐, 까봐! 까볼까요? 어! 이상 하나만 주시고, 다 드세요! 알아서, 알아서! 너 원래 경호일 줄 알아서! 야, 근데 저 사무장! 야, 몸이 더럽죠! 네, 네! 예의가 자세가 됐잖아, 걔! 응, 응, 응! 아니, 근데... 아이고, 그거 물어보고 올 거! 시집 가신지 안 가신지 그걸 물어보고 올 거, 걔! 네! 야, 넌 장기도 안 간 게 그거 저, 관심 없이냐? 맛있는데요! 형, 너는 이 경호는 안 장기 못 가는 거라! 형! 경호가 있었으면 이거 다 없어졌어, 벌써! 아니, 경호는 하는데 가위 무사하놈에! 그러니까요! 아니, 경호도 안 오는데 그럼 우리만 가게! 예, 예! 가게! 아, 맛있다, 이거! 아, 진짜! 아... 아... 뭐, 장 못 먹은 아저씨가 속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? 아휴... 아, 운동도 가야 될 건데 이거 향례 다 끝나버리지 안 했을 건데 빨리 가, 쫓아가야지! 안녕하세요! 아, 네, 안녕하세요! 아, 저 오늘 여기 미사무소의 새로운 사무장인 뒤에 아, 네네! 잘 부탁드려오셨다! 아, 네, 감사합니다! 네! 잘 먹겠습니다! 네! 아휴... 이제 한과는 다 떨어진 것 않고 초콜릿만 드리면 될 건가? 아, 저 말씀 좀 묻게, 마씨! 네! 키에 막 걸 때까지 커긴 해! 탈을 복삭하게 나은 사람하고 좀 뚜리뚜리 태긴 해! 배폴록 나고, 지금 배폴록 나고 통통한 사람! 혹시 두 사람이랑 지나가는 거 못 봤을까? 아, 아까 조금 아까 저쪽으로 가신 뒤에! 네! 이리로 간 마씨? 네! 아, 운동장이 또 운동을 해갖고라! 아, 그리로 가야지! 아, 잠깐만! 우리 동네 사람 안 닮다! 안 반하는 사람이! 아, 안녕하세요! 저는 오늘 여기 리사무소의 새로운 사무장 박은주라는 시다! 아, 요작이 저 이장님 만난 사무장님 새로 왕쟤 내게 많은 아그 사무장님이시구나! 예, 예! 아이고, 나 저 우리 동네 청년회장 부경 보러 갑니다! 아, 그러시구나! 예! 말씀 많이 들었어요! 아이고! 앞으로 종종 봐줄 거나 잘 부탁드렴 수다에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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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잠시만예! 예? 뭐? 잘 부탁드렴 수다! 어? 이거 초콜릿 아니까? 제 마음이 우다! 잘 부탁드렴 수다에! 산무장님 마음을 우다! 어? 경부씨! 사랑해요! 청년회장님! 청년회장님! 어? 아, 아이고! 아이고! 나 또 다른 생각이네! 아, 예, 예, 예! 아이고, 고맙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예, 예! 잘 부탁드렴 수다! 예, 예! 아, 예! 아, 예! 아, 예! 뭐라, 이거? 하트까지? 아이고, 보자마자 빛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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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은! 참 이상할 일이여이! 혹시 나신데 관심 있으실까? 아,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되신데 이거... 아, 예! 아, 예! 아, 예! 죄송하다, 이상하다! 아, 예! 아, 예! 예! isons 세상에 fold пад다, 이 Which 야, 이거... 이거 운동 됩죠, 이거이? 어? 그러니까요, 신기하네 이거? 야... 야, 이런 건 서울 없잖아. 아, 그러니까요. 처음 봤어요, 저도. 어, 이거 저희들만이신 거, 이거. 빙빙빙빙. 아이고, 아이고. 맹심 없어. 털이 아프다, 다리 아프다. 내려놓지, 그거. 젊은 사람 하는 거, 그걸. 야, 너 어디 갔다니지, 야옵나? 아니, 그 저, 오다가, 저, 니 사무소 사무, 아니, 아니야. 그게 아니지. 아마 굽다 큰 사람 만나가지고, 예. 근데, 그 사람이 나신데, 이걸, 이런 걸 좀 줘주자, 형에. 하트까지 붙어진 걸. 응? 하트까지 붙진 거? 네. 아, 이거 진짜다니. 아, 이거, 너 이거, 이거 하트 붙어져 있으면, 이거, 사랑은 되는 표지 아닌가? 기지해! 기지캔은 나한테 지금, 나한테 관심이신 게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없죠? 그치. 초콜릿은 원래 발렌타인데이 때, 사랑 고백할 때나,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, 상대방한테 주는 거잖아요. 나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. 저, 우리, 저, 현배 형이 정확히 안 해. 내가 느낌이, 짜릿짜릿한 느낌이 딱 들길래, 이걸 왜 나한테만 이걸 좀 신고해? 좀 관심이 있어야지, 난 중간에. 아니, 간식, 한 번 멍지 와보게, 멍지. 아이고, 이 멍지. 이거보다 형이 뭐지, 그니까? 저, 이상한 요르니, 이 사람. 아, 초콜릿 신으면 그냥 갈락 먹어도 될 거 아니라, 이게. 믿기라. 간직하고 싶은 물건은, 간직을 해야지, 무슨, 먹어, 치아붓는다 말일 거야, 참. 아니, 한 번만 줘, 바라게. 아, 거시지 맙소게, 좀. 아니, 봐라, 저기 삼촌 맙잖아, 이게. 아이씨. 아, 아, 줌떡이. 한 번만, 줌떡이래, 줌떡이래. 어, 거죽, 벗겨지마. 아이, 이래 줌떡아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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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, 에이. 흐흐흐흐. 흐흐흐흐. 아, 이거 혼만 뺏겨버렸네. 아, 요금 찢어져 버렸다. 아, 나 진짜 창보영, 진짜. 아, 이게 어떤 초콜릿이신니. 평생 나가 이거, 처음 받아먹은 초콜릿이신데, 진짜. 아까 먹지도 못했고 액자에 걸어놓을까? 어찌됐건 좋다 아이고 아이고 괜찮세요? 아이고,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타지 좀 가요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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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, 깜짝이야 아이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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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사무소에는 무슨 볼일이라도 아니, 저 어제 뭐 좀 얻어먹은 것도 안 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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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렛 때 산으로 컸게 드시면. 고맙습니다. 청년회장님, 자유도 친절한 분이시구나. 친절이나 우리 동네는 배랑 이런 거 사다 줘 사람 오십니다. 아니면 그냥 잘 해보신가 하면 가는데 그냥 오늘은 또 전방 가진 김에. 고맙습니다. 명압입주 잘 가진 땅에 필요한 거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. 언제든지. 고맙습니다. 이런 거 찌물은 아니고 그냥 이딴 가면 핸드폰에 저장해놨어. 알았습니다. 잘 마실게요. 청년회장님 생긴 거랑 다르게 귀여운 구석이 있으시네. 근데 왜 두 개지? 같이 먹으려고 했나? 어우 시원해. 현병. 현병. 여기 막 산으로 컸게. 삼촌들 오셨을까? 밖에 막 덥지에? 아이고 밖에 뭐 배심화 와랑와랑 했니. 경희는 여기 와서. 안철석에. 나 경호구. 이제부터는 사무장신데 말 놓커라잉. 알아서. 야 현병. 안철석에. 우리 죽을 뻔 있잖아. 네. 아 진짜 선하다 여기. 아이고. 아이고 더. 아이고 더. 아이고 아이고 더. 아이고 더. 아이고 사무장. 저. 덜코르몬 커피 두 잔만. 타주젠. 아. 아 예. 갠디에. 오늘은 제가 탕 안내 금에. 다음부턴 직접 탕 드십서예. 사무장은 커피 타는 사람 아니라. 어. 알았죠. 아유. 사무장님 죄송합니다. 다음에는. 제가 사무장님 것까지. 맛있게 타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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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어어. 아니 이거 경보 이런 컨점은 받았다는 거 아니. 오 이거. 하트랑 보니까 이거 경보 structure 맞는데요. 이거 하나는 신기 aplic개 이걸로. 이거요. 어 이거요. 마을분들 드리젠 준비한거 마시 사무장님 그럼 이 초코렛을 경부한테만 준게 아니라는거죠? 아유 그럼요 제가 마을분들 드리젠 준비한거 마시 아유 좀 하십사 아유 형님 근데 경부가 어 착각을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거 같은데 경부씨 이거 권해야 될건가 경부가 알아서 하겠죠 초코렛 잘 먹겠습니다 어 초코렛 잘 먹으라이 사무장 커피 너무 좋아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드십시오 어떡해 진짜 액장을 하나 다 먹을까 아 좋아 가만있어 사무장님이 확실히 나 좋아하는건 닮은거 아 이거 분명히 뭔가있어 이젠이 따로만랑 데이트하는것만 남아시니 어떡해 전화 왔다 에잇 어떻게 저기 어휴 아니 이렇게 진도가 빨라지면 안되는데 어떤거지 아 진짜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신데 걔도 남자가 빼는게 아니죠 일단은 전화를 받고 보자 여보세요 청년회장 구경부입니다 예 청년회장님이시지 아 예예 예 나 고를말이석은행 전화하신 뒤에 아 고를말마씨 벌써 고를말마씨 벌써 고를말마씨인가 아이고 또 어디 이거 아 예예 예 아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고르셔 예 다름이 아니라예 내일 마을길 제초작업하는 날이지예 내일 막 더울거래 넙디다 걔난 옷도 잘촐령 입어온고예 그 뭐냐 아 선크림 그거 잘 발랑없어예 잘못하단 껍데기 다 벗겨져 좀 아플거는예 아이고 이제 나 걱정까지 해주면 아 예예예 예 알았으다 나예 내일 세뇌꽃이 일어난게 절대 시간 안내자 딱 맞춤이네 여긴 던던히 행이네 가쿠다예 예 예 경험은 내일 보게마씨 아 예예 알았으다 예 내일 보쿠다 예 아이고 이거 무슨일이래 이거 아이고 이거 막 걱정해주고 이거 아이고 근데 이거 이거 선크림 이거 불러본적이었으니 이거 어떤 아 이거 참 걔도 걱정해주는데 나 잘 볼랑가사지 선배야 형님 그래도이 동네에서 이거 살제놈은이 동네일도 이렇게 같이 하고 공해야 돼 아 그럼요 그래서 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 우리 열심히 하고 나 쫙 나가는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이거 보라 이거 소 소 평화식이야 아니 감칠악해라 야 나 눈사람인줄 알았어 겨우 뭐야 미꼬르 이날 미꼬르를 얼굴에 벌랑오면 못해느냐 이 아니 나 얼굴 카카부대 걱정하는 사람 때문에 또 이거 어쩔 수 없이 몰랐지 나가 무슨 이거 하고 싶은 겁니까 이거 말은 잘 들어서야 될까 아니 꽉이 경부야 혹시 너 그 여자분이랑 잘되고 있는 거야 썸타는 거야 여자? 어 아니 그 뭐 아무튼 분위기는 좋아봤지 나 잘되면 그때 보라 안내쿠당 예 일로게 왔지 알아서 일로 없어 어 자 일로게 네 어 자 나 선크림 잘 볼랑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걸 우리 사무자님한테 보내줘사지 일 열심히 했어 자 아유 우리 삼촌들이 막 더움 시켜게 빨리 가자 어 청년 회장님이네 우사 나한테 문자 보냈지 빨리 오래냄신가 응 뭐 이거 아유 하트는 또 뭐 아유 이런거 보낸 시간에 아니 일이나 옷을 도와줘 아유 더워 빨리 가삭겨 아유 현배야 네 형님 현배야 잠깐 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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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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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서울에서 온 현배도 그래도 일 잘하네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안했죠 형님이 다 하셨죠 혼자 아니 경희도 너가 와네 이 주로 이 글갱이 들러네 글근하네 이만째 있지 거 아니시면 이거 하루 종일 내도 나 못하는 거라 아이고 더워 너무 덥다 얘 산드로건강하나 그냥 사옵니까 아이고 개매 너가 그냥 사옵니다 아이고 삼촌들 소감치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때 사무장님이 아유 덥지에 시원한거 홉솔 아유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우 시원하다 아니 요작이 커피는 인형량으로 탕 먹으래 너머 아유 오늘은 특별한 날 안입고 하게 아유 경희는 이게 특별한 커피네요 성장님 나 뭐 비싼걸로 낳건 뭐 특별히 따로 해왔을까 에? 무슨 비싼거 맛있 아하 참 이디이수다 뭐 아 똑같은거 아 아유 고생하십서예 막 쉬멍쉬멍하셔야 되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잉 네 바쁘다 아이고, 저 심성도 막 좋아. 사람이 막 좋아졌네. 너무 좋아. 얼음이야, 얼음. 아이고, 지금 뭐 하는 거야, 이거? 아,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특별한 거 갖고 와야 될까? 똑같은 거 가져오고. 아까 문자도 읽거나 답장도 없고. 뭐 착하면 착하다. 일 잘하면 잘했다. 말도 없고. 아, 답답해, 진짜. 아,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. 이게 무서워. 아, 형님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날씨 더워갖고 힘드셨죠, 형님? 아이고, 엄청 힘들다. 야, 형님. 이 더운 때는 이거 덜 그릇 먹는 거 먹어달래. 이거 딱 내놔, 반반씩 나눠 먹게. 네, 형님. 자, 이거 너 또 먹고. 딱 내놔. 응. 반반씩 반이에요, 형님. 이야, 이거. 하트고. 아이고, 시원해. 아이고, 시원해. 아이고. 이거 잘 도와줬다. 아, 뭔 거야, 또. 왜? 아니, 그럼 허락도 안 받아. 그치로. 아니, 그럼 무슨 두려움 쩌는 얘기. 아니, 나 거 먹으면 해, 이거. 아, 뭐 형, 또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형 먹고 와. 저번에 라면도 다 팍 먹으려고. 과자 형 뭐여. 그 세상이 두더짐 거야. 다 팍, 보이는 건 다 팍 먹어. 그러게. 아니, 하트 그려진 거는 이거 나 거라, 이 말이야. 그런 말 거짓말하게. 아니, 하트 그려진 난 그게 나 거 아니까. 하트 그려진 난 나 거인 거는 아니, 뭐. 자꾸 그, 연화먹을 거라. 아, 형, 진짜. 그냥. 알았어, 그만 있어, 오세. 나 그만 갖다. 아, 진짜. 사진 해놓고 다 해, 진짜. 아, 무슨 뭐. 이 형들 진짜. 아, 나 진짜. 아, 진짜. 나 이 형들 진짜 이. 여기 이 집을 어떤 파기네. 이 집을 딱. 에? 닦고 있네? 뭐야? 뭐지, 저거 그러면? 아, 이거? 응. 정보가 있지, 니꺼? 이거 창보영과야. 아니, 있긴 있다마는. 형 니가 어디 나 수가? 아니, 그, 저. 마을 회관 사무장이 좋은 데 있는 건데. 야, 사무장님이. 어, 어. 그럴 리가 있어, 까게. 사무장님이 이거 나신 데만 좀 되는 거 다 준 건데. 야, 동부야. 너가 착각한 거다게. 사무장님이 원래 좀 친절한 분이셔. 경훈아. 마을 사람들 100명한테는 알아줬대. 나도 있어, 여기. 있잖아. 불화게, 이거. 아니, 그럴 리가 오신디. 야, 경호고이. 그 사무장이. 아니, 시집간 거다는데. 에이, 진짜. 회장님, 뭐 말을 못하라는 거지. 야, 야. 야, 야. 문 닫고 가라. 이 한여름에 이거예요. 방방차는데. 저거 성질이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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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거. 창피해. 어떻게. 미세모도 갈거고. 아이고, 이참에 그냥 청년 회장 벗어. 그냥 살라불든가 해야지. 해. 청년 회장님. 아, 깜짝 놀리라. 막 초자수게. 누가 마시해. 아, 내가 청년 회장님이 초자수게 해. 이번 주말에 마을 행사 있지 않을 거야. 얘기해 그거 준비해진 하면 이거저거 사야 할 건데 나 혼자 가긴 경호고 청년회장님이 형 같이 가진 차자수게 아니 무슨 행사 하는데 꼭 뭐 청년회장 물건 사러 갔는데 청년회장 꼭 가사대원 씨 한번 이장님 꼭 지갑서게 이장님 저 사무실에 있으신 거 닮나 아유 무사 경협수가 마을 행사인데 청년회장님이 당연히 같이 가사주 청년회장님 주로 멋지고 이렇게 힘도 좋고 영웅분이 같이 가사주 마 씨 아유 경협왕 또 이제 또 사람 착각하게 또 만들진 말씀 예? 아니 아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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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와니까 알았어 예 아구 그거 나 아니라도 될 건데 아 잠깐만 사무싱이 나 뭐 하나 물어보게 마 씨 뭐 마 씨? 혹시 저 시집 갔대가? 나 어리게 생기지 않을 거야 아직 시집 안 간 마 씨 아키미님 저 혹시 저 만나는 사람은 있어 봐 아휴 어수다 경헌사랑 어떤 인연이 쉽게 찾아지질 않으신 게 마 씨 근데 그 저 누가 물어보는 그런 말로 뜯어 저 인연은 막 먼 데가 아니고 가까운 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 어디 어디 마 씨? 걔나 그 뭐 딱 어디를 떠나서 그냥 저 것도 있던 새끼 아이 뭐 그걸 따지면서 그냥 참 나머지 갖고 다 없어요 아이고 참 같이 가게 마 씨 그래 여기까지 Kenny